much는 양이 많을 때, many는 수가 많을 때, little 또는 a little은 양이 거의 없거나 양이 약간 있을 때, few와 a few는 수가 거의 없거나 수가 약간 있을 때 쓰는 수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. she bought many pens. 그녀는 많은 펜을 샀습니다. 이때 many는 개수가 많다는 얘기죠. 다수의 그런 말이에요. I have three questions. 나는 세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. 이때 three는 수사라고 얘기하고, 또 이것을 기수라고도 얘기합니다. 기수 말고 서수도 있거든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말. 그것도 역시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겠죠. 자, three questions.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라는 말이죠. 숫자와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가 있다. 자, 이번에는 한정형용사를 해서 명사를...